네, 다음 소식입니다. 군복무를 함께했던 선임과 후임에 협박을 받고 제대한 지 일주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준호 씨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협박 피의자가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경찰이 참고인 조사만 하고 돌려보낸 남성이었습니다. 조윤아 기자입니다. 김준호 씨와 군복무를 함께했던 한 씨와 김 씨는 지난 8월 8일 준호 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. 이들은 준호 씨에게 수백만 원을 빌린 상태였는데 돈을 갚아달라고 사정하는 준호 씨에게 손도끼를 들고 오히려 1천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. 준호 씨는 이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제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. 한 씨와 김 씨는 특수공갈등 혐의로 구속됐는데 아파트 옥상에서 준호 씨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며 손도끼를 던지거나 벽을 찍으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준호 씨를 협박한 인물이 이들 둘 말고도 더 잇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후임 김 씨의 지인인 최 모 씨로 준호 씨가 협박을 당할 때 현장에 있었을 뿐 아니라 각서를 담당한 인물이었습니다. 최 씨는 당시 종이를 들고 있었는데 1천만 원을 가져오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였습니다. 최 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반 만인 지난달 30일 구속됐습니다. 하지만 최 씨는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참고인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. 사건 당일 각서를 쥐고 손도끼를 든 일당과 대화하고 옥상에서 준호 씨를 협박한 뒤 일당과 함께 차에 타는 모습 등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모두 CCTV에 찍혔지만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겁니다. 앞서 한 씨와 김 씨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며 서산경찰서 수사 책임자가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 다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. 검찰은 준호 씨 죽음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기 위해 공갈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도나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. SBS 조윤아입니다. 자세히 복사 Chiassi 맥주记 speaking 국수 베베 서산경찰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